안녕하세요. 숨겨진 건강보험의 정보를 쏙쏙 해내서 알려드리는 오늘의 검보이스 황희찬입니다. 중증 장애인 98만 명의 시대. 2020년 한 해 동안 2만 6천 명의 중증 장애인이 등록되었다고 하는데요. 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병원 진료 등 여러모로 많은 걱정을 하게 되죠. 자신이 치료받는 질환과 더불어 만성질환이나 다양한 건강문제를 상담하고 싶지만 어떤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건강보험의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입니다. 주치의? 그런데 장애인 건강주치의? 그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중증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이나 장애와 관련된 다양한 상담으로 건강관리를 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치의가 나의 건강을 관리해준다는 의미죠. 2018년 5월부터 시작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작년 9월부터 3단계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 혜택이 대폭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혜택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럼 따라오세요. 고고고! 중증 장애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중증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기존 1에서 3등급의 장애인을 말합니다. 지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대상입니다. 참여 신청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이용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참여 병원을 찾아야겠죠. 참여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 또는 건강상태를 상담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연 8회까지 건강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제공되고 월 1회 환자관리, 연 18회 방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서비스란 통원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방문 진료, 방문 간호로 등록된 의원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가 방문하여 상담, 간단한 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만약 시범사업 신청자 중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있을 경우 콜레스테롤, 심전도와 같은 검사를 연 1회 비용 부담 없이 제공합니다. 정리하자면 본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와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나만의 주치의와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더 큰 질병을 예방하고 몸을 건강히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장애인 주치의 제도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서비스 비용 총액의 10%만 부담하시면 되고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건강문제의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부터 장애 관련 상담까지 특별히 관리해주는 나만의 건강주치의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장애 관련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숨겨진 건강보험 제도를 알려주는 건보이스의 황희찬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